미네소타 주의입니다. 8살의 어린 딸을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친아버지와 계모가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8살의 어텀 헬로가 욕조에서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이들이 도착 당시 8살 헬로 양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당시 숨진 어텀 양이 극도로 세약하고 마른 상태였으며 신고 시점보다 훨씬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후 검시가 이뤄졌고 어텀 양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머리쪽 외상이 발견됐으며 질식사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왔습니다. 심지어 어텀 양의 몸 곳곳에서 상처와 멍이 발견됐으며 몸 상태는 전신 세약과 근육 위축증 탈모를 알았던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한마디로 장기간 동안 학대하다 사망에 이른 것입니다. 이에 경찰은 30살의 친아버지인 블레텔로와 30살의 계모 사라 헬로를 체포, 기소했습니다. 한편 이들 비정한 백인 부모들의 6살 아들과 10살 딸에 의하면 순진 어텀이 잘못했을 때 이들 부부가 종종 벨트나 셔츠, 친당으로 어텀을 묶었다는 진솔도 나왔습니다. 5살 아들과 제aries 2 감사합니다.